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3.1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비 결정관찰을 위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밝혀주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소식은 모든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새로운 혁신과 전쟁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와 열의를 더욱 격양시키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3.1회의가 2월 10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셨습니다. 당대비 결정관찰의 첫 진군이 개시되는 관관적인 시기에 각 부문들이 부여된 혁명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위력한 실천 방도들을 명시하시는 총비서 동지의 보고는 참가자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3.1회의 보고에서 인민경제 계획 수행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며 전당적으로 당사업의 화력을 올해 경제과업 수행에 집중할 때 대한 중요한 과업들을 제기하셨습니다. 보고는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인 인민경제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지적하고 법제 부문에서 인민경제 계획 수행이 걸림돌로 되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며 생산과 건설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부문법들을 제정 완비할 때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기관을 비롯한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인민경제 계획을 바로 시달하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며 특히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행위들과의 법적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아갈 때에 대하여서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여기에 절대 복종할 때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지난 시기 경제사업에서 반려된 결함들은 당 조직들이 당정책 관철의 조직자 기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법원은 올해의 경제과업 수행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입장에서 당적 지도, 정책적 지도를 강화할 때에 대한 과업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각급 당 조직들이 올해의 전투목표 수행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 사업을 앞세우는 것과 함께 인민경제 계획 수행에 대한 방향타 역할을 잘하는 데서 나서는 방조적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중앙기관 당 조직들이 국가 전반 사업에서 중요한 목숨을 맡고 있는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당 사업 수준을 높여 당의 경제정책 집행을 옳게 장악지도하며 정무원들에 대한 당 생활 지도를 심화시킬 때에 대한 과업들을 제기했습니다. 정비서 동지께서는 연 3일간에 걸쳐하신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결속하시면서 한해 사업을 기백하는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우리 인민을 위한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새롭게 확정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일꾼들 속에 내재하고 있던 소극성과 보신주의를 비롯한 사상적 경집들을 찾아내고 시정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에서 이번 전원회의가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소집됐다고 언명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올해 투쟁 계획을 정확히 확정하기 위한 분과별 협의회를 열고 당중앙치료기관 성원들과 관계 일꾼들이 진지한 토의를 거쳐 발전지향성과 역동성, 견인성, 과학성이 보장된 혁신적인 목표들을 수립함으로써 본 전원회의가 당대배 결정관철의 진군 보폭을 크게 내집고 전당의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의의 있는 계기를 되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비서 동지께서 보고를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비범한 통찰력과 심오한 사색으로 당대배 결정 집행을 담보하는 명철한 방안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대담하고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며 위민 혼신의 숭고한 사명감과 크나큰 힘과 지혜를 안겨주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열광적인 박수를 터치올리면서 끝없는 감사의 정과 굳은 맹세를 표시했습니다. 인민을 위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폭무정신과 무한한 혁명성과 친취성으로 충만된 정비서 동지의 강령적인 보고는 올해 사업을 설계하는 데서 발라되었던 심중한 편향들을 적시에 극복하고 당대배가 제시한 투쟁 강령의 빛나는 실행애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공무추동하는 위대한 전투적 기치로 됩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내각 총리 김덕훈 동지, 화학공업상 마중선 동지, 중앙검찰소장 우상철 동지, 당중앙위원회의 비서 조용원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올해의 경제건설 목표를 작성하면서 당제 8차 대비의 사상과 정신을 옳게 구현하지 못하고 현상 요지에 머물렀던 교람의 사상적 근원을 냉철하게 분석 비판했으며 당의 높은 신임과 인민들의 하늘같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쉬운 길이 아니라 사생결단의 험로를 택하는 심정에서 당 대비의 권위를 견결히 보유하는 입장에서 첫해의 전투 목표를 설정하고 현 경제 상황을 기어이 반전시킬 굳은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손진 과학기술과 인재 의구하지 않고서는 대건 현대화된 공장들도 제대로 돌릴 수 없으며 그 어떤 발전 전망도 당 대비의 결정 관철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체의 기술 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 데 손차적인 힘을 넣어 우리의 기술, 우리의 인재로 자립경제,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해 나갈 때에 하여 피력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의 경제정책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수호자답게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며 당과 혁명 대우를 당중앙의 용도 사상을 진실하게 헌신적으로 받드는 충성의 전일체로 만드는 것을 당사업의 기본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당 대비의 결정관철과 올해 과업 집행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력히 초동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토론들을 들으면서 참가자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 계획과 자신들의 태도와 일분세에 대하여 심각히 돌이켜보았으며 총기세 동지께서 강령적인 보고에서 밝히신 혁명적인 사상과 방침들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일심 전력할 각오를 더욱 가다듬었습니다. 전원회의는 각 부문별로 올해 수행할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여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협의회에 들어갔습니다.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은 국가 경제 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우리 혁명을 새로운 도약기회로 이행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사업 계획들을 확정하기 위하여 관계 일꾼들과 함께 토의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원회의는 계속됩니다. 노동신문은 일미연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3일 회의가 2월 10일에 진행되고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3일 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일면에 이어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이슨 첫째 의정에 대한 내각 총리 김덕훈 동지, 화학공업상 마정선 동지, 중앙검찰서장 우상철 동지, 당중앙위원회 비서 조용원 동지의 토론들과 각 부문별로 오래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해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분과 협의의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위원회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와 꾸바공화국 주석이 보내온 답전과 여러 나라 정당 지도자들과 인사들이 불세출의 위인을 높이 모시고 신심도 높이 사회주의 위협을 전진시켜 나가는 우리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한 소식을 싣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소식이 온 나라를 끝없는 감격에 휩싸이게 하고 있는 데 대해 전하는 기사와 높은 실력과 훌륭한 실천으로 당의 위협을 믿음직하게 받던 박성봉 동지의 감높은 삶을 전하는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이 우리의 기술과 차원에 의구하여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을 다그치자 이런 표지 아래 내적 동력의 강화와 국산화에 대해 쓴 기사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제 8차 대회 결정관철 투쟁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는 소식들을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육면에 더 높은 과학연구 성과를 이룩할 불같은 요리 이런 제목으로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찾아서 쓴 박문기와 최근 평양건축대학에서 우리식의 새로운 어수종화공정을 개발 도입한 소식 그리고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백번째 생일을 맞는 리정녀 할머니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세계적인 악성비로소 전파 상황에 대처하여 전국 각지에서 비상방역사업이 계속 강도 높이 전개되고 있는 소식과 사회주의 나라들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을 강화하고 그 용도적 역할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이 큰 힘을 놓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개 제2차 전원회의 3일 회의가 2월 10일에 진행되고 조선노동당 총비소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2면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개 제2차 전원회의 3일 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1면에 이어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개 제2차 전원회의에서 이슨 첫째 의정에 대한 내각총리 김두푼 동지, 화학공업상 마정선 동지, 중앙검찰서장 우상철 동지, 당중앙위원회 비서 조용원 동지의 토론들과 각 부문별로 오래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터의해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분과 협의의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모든 부문에서 질 제거를 경제관리 개선의 기본으로 틀어지고 나가자. 이런 표지하리 질 제거 사업을 더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를 놓고 품질감독국 초장 최종민 동무와 기자가 나는 문답을 싣고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 화학관철의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단촌발전소 건설 금강무역지도국 여단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이 맡은 물길굴 피복공사를 높은 질적 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 있는 소식과 경공업 부문의 공장들에서 손질후량의 원칙에서 제품의 질 제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소식 그리고 당제8차 대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보산제철서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철 생산의 기술 경제적 지표 개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이란 이슬람교 혁명승리 기념일을 맞으며 쓴 기사와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용코로나비루스 감염증 피해 상황 소식과 여러 나라에서 방역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연의 영을 소개해드렸습니다.